자, 가실게요 자, 오케이, 레디, 하이 오케이, 레디, 하이, 옥래이 자, 옥래이 자, 옥래이 자, 이스 이스 나이스 오, 예쁘다 지훈아, 너 진짜 잘 나왔다 아니야, 네가 더 이쁜데 뭐 아, 그거 들었어?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 온대 뭐, 그 뭐, 들기만 해도 완판된다는 그 셀럽? 그래, 그 셀럽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완판됐대 어, 정말? 어 아, 피곤하니까 빨리 찍자 감시, 감시 잠깐! 찍자! 잠깐! 짠! 찍어, 찍어! 다 A컷이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완전 팬이에요 저도 팬이에요 언니, 언니 음료수라도 좀 주세요 어, 미안 내가 그거 들면 완판되거든 와, 진짜 한가봐 언니 아니, 셀럽 언니야 사진 좀 볼까? 좀 보자 어, 잠깐! 여기 거기잖아 산투리니의 면 와 으람이에요 찍을게요 찍을게요 오늘 오케이, 레디 자, 버릴 게 하나도 없대 언니, 언니는 여름휴가 갔다 오셨어요? 뭐, 늘 언니는 좋은데 완전 많이 다니시죠? 뭐, 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하, 진짜 보여주세요 아, 진짜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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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뭐야? 여기 대한민국 times 어? 완전 예쁘세요 너네도 찍어 네? 지금 찍으면 되잖아 어떡해요? 아 진짜 여기 변기 뚜껑 어딨니? 네? 이거 뭐야? 아 귀찮아 진짜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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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니 셀러보니아 셀러보니아 우리 같이 찍줘요 네 좋아요 언니 하나씩 들어와 퇴근 하나 걸어 뭐라고도 할까요? 샵 오늘도 비즈니스석 알겠습니다 샵 오늘도 비대석 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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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온다 야 자 소영씨 가실게요 저요? 아 언니 언니가 먼저 찍으세요 먼저 찍으세요 배려심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자 오레 앞에 보시고 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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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 아이 근데 이거 어깨가 너무 좁다 어깨가 너무 숏숏이야 이거 뭐 수정되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바꿔야지 뭐 안 돼요 야 바꾸기 뭘 바꿔 넓히면 되지 아 진짜 옷걸이 하나 있으면 되는 거 가지고 진짜 아 얘네들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진짜 어이 차 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 아 자 이스 이스 나 송라이 자! 와! 언니! 아니, 셀럽 언니야! 언니! 어깨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밀라노 패션위크 주인공 같아요! 세탁소 주인 같아! 자, 이어서 우리 엄지윤씨 가실게요 아, 네! 화이팅! 언니! 언니 먼저 찍으세요 아, 먼저 찍으세요 감동이야! 거짓말쟁이 작가님, 저 오늘 면접사진이니까 예쁘게 찍어주세요 감지감지 자, 정면 보시고 정면이 아, 이게 뭐예요? 별론데 언니, 면접사진 예쁘게 찍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 귀찮게 진짜 면접사진 잘 찍는 법 알려줘? 네 아, 진짜 내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너네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언니 면접사진은 그냥 찍는 게 아니야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대로 그대로의 모습으로 언니, 괜찮겠어요? 내가 예전에부터 말했잖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면접사진이라고 할 수 있지 찍어 자, 온라인 자 언니 이게 잘 나온 사진이에요? 왜? 메추럴하게 잘 나왔잖아 언니 이런 사진으로는 그냥 서류에서 탈락해요 야, 사람을 얼굴로 뽑니? 실력으로 뽑지? 언니 야, 그러면서 다니지 마 그리고 나 언니 아니고 셀럽언니야 셀럽언니 셀럽언니 자, 가실게요 자, 가실게요 자, 오케이 레디 하이 오케이 레디 하이 자, 온라인 하이 자, 온라인 하이 자, 온라인 하이 자, 온라인 하이 자, 이스 이스 나이스 완벽하다 어, 지훈아 응? 너 그거 들었어? 뭐,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 온데 그, 들기만 하면 완판된다는 그 셀럽? 그래 그 셀럽이 남자친구들이랑 커플 게임을 했는데 남자친구를 들었더니 남자친구가 완판됐대 어? 좋아 어? 그래? 아, 좋아, 자, 자, 오늘 아, 누나 오늘 너무 예쁘다 자, 온라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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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온라인 하이 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 뒤에 좀 나와줄래? 어, 네? 어,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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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하이 어, 잠깐만 아, 또 왜? 뒤에 좀 나와줄래? 어, 네 아, 뒤에 자꾸 뭐 왜? 아, 사진 찍히면 또 완판되잖니 아,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야 어, 정말 언니, 안녕하세요 oluyor 완전 팬이에요 전 BTS 팬이에요 우와 언니, 축하드려요 어머 언니가 남자친구 들어서 남자친구 완판됐다면서요 그게 축하할 일 ý? 지금 남자친구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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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떡해 이거? 되게 슬퍼보인다 야 언니 아니 나 셀럽언니야 짝짝씨 우리 전에 찍었던 사진 좀 볼까요 같이 보자 감지감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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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이상한 거는 좀 모자이크를 처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기 안 좋은 거 모자이크 처리 좀 해줘 감지감지 어머 어떡해 내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하면 어떡해 언니 완벽하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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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제주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뭐 늘 이효리도 만나셨다면서요 뭐 늘 여행 갔다 온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 보여줄게 얘들아 진짜 자보자 자 자 자 동영상이야 어 언니 사진 중에서도 말 타고 있는 이 사진이 진짜 잘 나오셨어요 뭐, 언니? 나도 말 타고 사진 찍고 싶다 너도 찍어 네? 지금 찍으면 되잖아 어떡해요? 어, 야, 나와봐 지훈아, 여기 뭐 흘렸대, 야 네? 어디? 자, 억내야! 자, 억내야! 자, 억내야! 쳐! 오, 언니! 아니, 셀럽 언니야! 아, 저게! 팔찌 디테일 잘한 거 같아요 좀 더 찍을게, 잠깐만 자, 억내야, 억내야! 자, 억내야! 자, 억내야! 어, 자, 억내야! 아, 저기, 팔찌 디테일 잘한 거 같아요 아, 그럴까? 자, 먼저 찍을게, 잠깐만 자, 억내야, 억내야! 고추농사가 잘됐구나 근데 안팔려? 언니 큰일났어요 지훈이가 아버지가 고추농사가 잘됐는데 안팔린다고? 어떡하니 언니 좀 도와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언니가 이거 들고 찍기만 하면 바로 완판되잖아요 고춧가루 좀 주니? 아니요 그럼 찍어볼게 안돼 고춧가루 좀 줄게 자 가실게요 아 근데 이거 티 날 것 같은데 티 안나게 찍으면 되잖아 티 안나게 가실게요 티 안나게 가실게요 자 억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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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승스다 이번 가을 립 컬러는 고추장 레드 컬러야 언니 아니 셀러버니아 가실게요 자 가실게요 오케이 레드 하이 자 억래야 자 억래야 자 억래야 하이 자 억래야 하이 자 오 이스 이스 나이스 아 너무 섹시하게 나왔다 그치 넌 진짜 이쁘게 나왔다 아 지훈아 그거 들었어?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 온대 아 그 뭐든 들기만 하면 완판된다는 그 셀럽 언니? 그래 그 언니가 화장실에서 변기 커버를 들었는데 변기 커버가 완판이 됐대 뭐? 정말?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예쁘다 언니 안녕하세요 봉쥬르 이건 프랑스 마리아 오 언니 축하드려요 뭐 좋은 일 있니? 언니가 변기 커버 들었는데 변기 커버 완판됐다면서요? 머니 근데 언니가 변기 커버를 왜 드신 거예요? 네 조용히 해 아 아 누나 너무 이쁘다 누나 밥 먹었어? 뭐 먹을까? 짜장면? 아니 햄버거? 아니 김밥? 아니 아니 아 그럼 뭐 뭐 뭐 먹자고 아무거나 자 재윤씨 바로 가실게요 자 언니 어 먼저 찍으세요 아니 자리 좀 비켜주세요 어 민망해 자 가실게요 자 자 자 오케이 레디 하 오케이 레디 하 자 아 어 왜 다리가 굵게 나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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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뭐 추정되겠냐?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언니 어? 언니 나 좀 도와주세요 지훈아 그러지 말고 빨리 경락이라도 받아봐 아 무슨 경락을 하니? 야 손바닥 쫙 펴봐 네 그리고 허벅지에 대 그리고 당겨 그리고 찍어 뭐로 그래? 왜 이렇게? 자 올리아 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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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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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어? 전기면도기 이거 비싼 건데? 아우 나 안 쓰거든 아 누나 이거 전기면도기 썼어요? 조용히 해 나 원래 빨리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자 자 자 자 자 자 좋다 아우 좋다 정례 자 어때? 아 다 좋은데 이게 좀 라인이 좀 덜 사네 맞아요 어 그래? 아 왜 힙라인은 이렇게 없지? 모르게 어? 언니 힙업 운동 하시는 거예요? 아니 후라이팬 찾고 있어 네? 후라이팬을요? 짜잔 자 자 억래야 억래야 자 더 빼실게요 더 빼실게요 자 좀 더 빼실게요 자 억래 자 언니 언니 유행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 셀럽언니야 언니 응 오케이 레디 하이 옥래 옥래 하이 억래 津래 하이 차 옥래 하이 차 옥래 하이 롱래 하아잇! 차아! 이스 이스 나이스! 오! 맘에 든다! 아 지훈아 너 그거 들었어? 뭐?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온데! 그 뭐든 들기만 하면 완판된다는 그 셀럽 언니? 그래! 그 언니가 귀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신이 완판이 됐대! 뭐? 정말? 응! 개연이 이겼어! 너무 무서워!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언니 축하드려요! 어머! 무슨 좋은 일 있니? 언니가 귀신 이야기 들었는데 귀신 완판 됐다면서요? 그게 축하할 일이니? 지금 귀신이 없어져서 무서워 죽겠는데 진짜! 여기 귀신 있는 것 같아! 언니 언니! 귀신 들면 크다! 언니! 찍을게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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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아우 낫지마 이런 거! 넌다! 넌다! 아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남자가 무슨 겁이 많아! 어? 닥쳐라! 아 진짜! 자 자 자 자 자 자! 소영씨 가질게요! 소영씨 가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소영씨! 자! 자! 눈 더 크게! 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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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아! 쓰읍! 아 이쁜데! 눈이 좀 깨나놨네! 이거 뭐 수정되냐 이거? 아 안될 거 같은데요? 그럼 모델을 바꿔야지 뭐! 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 바꾸긴 뭘 바꿔! 너 맨날 바꾼데! 너 안경이나 바꿔 안 어울려! 언니 좀 도와주세요! 아 됐어 서 봐! 아 진짜! 아 진짜 보자! 아니 뭐야! 어떻게 하려고! 자! 자! 언니! 아니! 나 셀럽언니야! 아니! 나 셀럽언니야! 우와! 자! 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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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붙으시고요! 가까이 붙으시고요! 좀 더 가까이 붙으시고요! 자! 오네! 오네! 자! 우와! 뭔 일이야! 나 눈 이렇게 크니까! 만화 속 주인공 꼭 캔디 같지 않니? 캔디! 사탕! 물갈 사탕! 뽑아! 언니! 언니 잡으세요! 아 그래! 어머 어머 어머! 언니 맞아 맞아! 명품 브랜드 런칭 행사 다녀오셨다면서요! 머니! 거기 완전 유명한 사람들 완전 많이 갔다 갔잖아요! 머니! 아! 나도 언니랑 사진 찍고 싶다! 뭐 찍으면 되지 뭐 그게 어렵니! 정말요? 그래 가서 봐! 어머 정말! 완전 영광이다! 자! 찍어보자! 진짜요? 자! 뒤로! 뒤로! 자! 아! 오길라리야! 자! 아! 자! 아! 왜? 허리가 너무 굵게 나왔어? 아! 맞아! 네! 어떡하지? 언니! 좀 도와주세요! 지윤아! 배에 힘을 줘봐! 아! 뭐 힘을 줘! 그냥 가까이 부터 찍으면 되지! 가까이 부터! 자신 있게 당당하게 찍으라고! 섹시하게 찍어! 자! 다시 가실게요! 다시 가실게요! 자! 허레이! 자! 언니! 아니! 셀러버니아! 우와! adesso! 저 가실게요! 자! 가실게요! 자! OK! 레디! 하이! OK! 레디! 하이! 자! 온 해 하이! 자! 온 해 하이! 차! 온 해 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훈아 나 그거 들었어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 온대 그 모든 들기만 하면 완판 된다는 그 셀럽 언니 그래 그 언니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왕판이 됐대 우와 짜증 나 뭐 으 아 너도TY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오오르 открывمة네요assyatz 4 아니었 예 realistic такая 너 좋은 일 있니 9 는지대 도둑 들었는데 99 뭐 한번 판 yellow 그게 치칼 일이니 지금? 도대기 들여가지고 물건을 다 훔쳐갔는데 다 훔쳐갔어 언니 뭘 훔쳐갔는데요? 내 마음을 예? 누가 훔쳐갔니? 네가 훔쳐갔니? 소원씨 갈게요 소원씨 갈게요 소원씨 갈게요 자 억네 억네 자 잘랐대요 다 좋은데 머리 스타일이 너무 단조롭네 다른 스타일로 수정되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모델을 바꿔야지 안 돼요 뭐 바뀌게 뭘 바꿔? 너 머리 스타일로 바꿔 안 어울려 진짜 언니 도와주세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써봐 저요? 자 자 옥네아 옥네아 단발 옥네아 쳐 우와 자 또 뭐 없어 자 가자 가자 옥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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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컷 쳐 오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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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레디 하이 자 옥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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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브 언니야 너무 연예가 존중했지요? 그래 그래 야 걱정하지마 자신있게 찍으면 돼 그래야? 아 언니 하와이 다녀오셨다면서요? 머니 와 너무 재밌었겠다 머니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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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빻따eko bi 언니 그건 뉴질랜드 마오리죠?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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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알겠어 자 봐봐 오우 오우 언니 여기 썸베드에 누워서 찍은 사진 너무 잘 나오셨어요 머니 와 다리 너무 예쁘다 머니 나도 다리 사진 예쁘게 찍고 싶다 찍으면 되지 뭐 에이 지금 바다를 어떻게 가요 바다를 뭐 하러 가니 그냥 찍으면 되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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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게요 자 어 뭐 우리 아니 셀럽언니야 으 바다를 뭐하러 가? 그냥 찍으면 되지 마 지윤씨 가실게요 지윤씨 지윤씨 오세요 자 준비하시고 자 옥래야 옥래야 자 아이고 사진을 양파로 들고 찍어 뭐야 아버지가 양파 농사를 하는데 홍보를 하고 싶어? 맞아 네 언니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떡하니 언니가 들고 찍기만 하면 바로 완판되잖아요 근데 좀 힘들 것 같은데 찍어주면 양파즙 드릴게요 약속이야 네 자 찍자 안 돼 양파즙 두 번 줍기 감지감지 그래 아 이거 티 날 것 같은데 티 안 나게 찍으면 되잖아 진짜 왜 이렇게 걱정이야 미루니까 자 준비되면 어이 자 Okay Let the hot 억래야 억래야 또 A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농산물을 먹으라고 그리고 나 그냥 언니 아니고 셀럽 언니야 셀럽 언니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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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자, 가실게요 자, 오케이, 레디 하이 자, 오케이, 레디 하이 자, 억리하이 자, 억리하이 자, 오, 이시스 나이스 너무 잘랐다 아, 지윤아, 너 그거 들었어? 뭐?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 온대 그 뭐든 들기만 하면 완판된다는 그 셀럽언니? 아, 그래, 그 언니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완판됐대 오 Mai 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축하드려요 언니 나이 들었는데 나이가 완판됐다면서요? 맞아요, 나이가 완반돼서 그래서 어려졌어요 저는 지금 7살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은 친구들 모여 아! 아파! 아파! 아유, 남자가 엄살은 아유, 참 남자? 미안해, 누나, 누나 미안해요, 진짜 조심해, 아, 조심해 감지, 감지! 자, 소영 씨 가실게요 자, 소영 씨, 자 자, 준비하시고 자, 야, 억내야, 억내야 자 아, 좋은데 조금 좀 밋밋하네 야, 이거 좀 포인트 이렇게 주시면 되냐? 안 될 것 같은데요? 모델을 바꿔야지 안 돼요! 야, 바꾸는 뭘 바꿔? 너는 대사가 바꿔 밖에 없니? 아, 진짜 오늘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뭐, 포인트지? 자, 보자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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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초커 초코, 자, 옵내야 자, 초커 우워 아, 좋다, 자 자, 자, 자 자, 머리띠 자, 머리띠, 자, 옵내야 차 Uh! redu,實, 알아, 잘 좋다, 수다,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쫌 시계 자, 옵내야, 옵내야, 옵내야 춰 자, 자 어? 언니, 이게 뭐예요? 영화 기생증 어? 언니! 아니, 나 슬럼 언니야! 어, 기생처! 기생처! 야, 노력을 해야 돼, 야! 야, 누나는 이거 계획이 다 있구나! 자, 누나는 이번엔 표정을 하실게요, 표정! 표정, 표정! 슬픈 표정인데, 새드한 느낌! 새드한 느낌? 슬프 표정 잘 보고 배우라고!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아니, 눈곱 띄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슬프게, 새드, 새드! 아니, 입냄새 확인을 왜 해! 아, 그럼 어떻게 해! 군대 다시 갔다고 생각해! 맞아! 어? 어? 아니, 군대 갔다 왔어? 어? 어? 아니, 저 군대! 어, 군대 위문 공연 갔지! 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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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조심해! 아, 그럼 위문 공연도 안 좋겠다! 아, 그럼 그럼! 역시 불어야! 자, 슈윤 씨 가실게요! 아, 네! 슈윤 씨! 어, 좋다! 우상 좋다! 파이팅! 파이팅! 야옹이야! 야옹이야! 자! 우와! 파이팅! 뭐야? 왜 저래? 왜? 구두가 마음에 안 들어? 맞아! 네! 어떡하니, 그럼! 아, 언니 좀 도와주세요! 아, 구두가 이거밖에 없는데! 아, 네! 가만히 써봐! 야,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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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이게 될랑가 모르겠다! 아, 진짜! 아, 뭐하시는 거야! 언니, 뭐하시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보여줄 거야! 자,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 한 말씀해 주세요! 자, 진짜! 자, 진짜! 자, 깔끔하게! 아, 진짜! 자, 아옹래야! 자, 아옹래야! 자, 아옹래야! 자! 우와! 로봇츠! 언니! 아니, 나 셀럽언니야! 우와! 우와! 오! 자, 없어졌어요! 으, 으, 흐, 흐, 흐! 푸, 흑! 아으. 아, 저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 조금은 내려봐. 반부 instrument 푸, 흑. 와! 아!... 언니 이번에 요가 배우신다면서요? 뭐니? 유연해서 너무 부럽다 뭐니? 요가? 와, 요가 보여주실 건가 봐 언니 그거 요가 아니고 요괴 저도 요가 동작 예쁘게 찍고 싶어요 너네도 찍으면 되지 뭐 에이, 몸이 뻣뻣한데 어떻게 찍어요? 야, 뻣뻣해도 다 찍을 수 있어 어떡해요? 소영아, 나 좀 도와줘 네, 알겠어요 매트 좀 줘봐라 꼬동쪽은 어떻게 찍는다고 하는 거지? 야, 또 뭐 하려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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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차 언니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차, 차, 차 차, 차 차 형이 둘이 뭐하는지? 자, 어구야, 어구야, 어구야 어구야, 어구야 1번 차, 어구야 자, 어구야 자, 하나 더 2번 자, 3번! 으악, 잘했다! 와, 언니! 언니! 아름다워지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나 그냥 언니 아니고! 셀럽 언니야! 셀럽 언니야! 자, 가실게요! 자, 오케이! 레디 하이! 자, 억네 하이! 자, 억네 하이! 오, 이스 이스 나이스! 너무 잘 나왔다! 어, 지훈아, 그거 들었어? 뭐?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온데! 그 뭐든 들기만 하면 완판된다는 그 셀럽 언니? 그래! 그 언니가 요즘 힘들었는데 힘이 완판이 됐대! 뭐? 정말?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축하드려요! 어머! 언니가 힘들었는데 힘이 완판됐다면서요? 그게 지금 축하할 일이니?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서있을 힘듬.. 어, 언니! 아, 힘들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 미안해! 누나! 누나 미안해! 진짜 조심해.. 아이.. 아,ificationsudedcare Como돼 everyday 왜? 다리가 얇게 나오고 싶어? 아, 맞아? 그럼 어떡하니? 언니, 좀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쪽으로 와봐. 거기 뒤에 서봐. 언니! 아니, 나 셀럽 언니야.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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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너무 길게 나왔다 야! 자 누나! 자 이번에 누나 저기 표정인데 깜짝 놀라는 표정이지? 아 놀라는 표정? 깜놀깜놀! 야 보고 배워! 네 언니! 깜놀깜놀자! 아니! 아니 턱 빠진거 말고! 알았어! 아니! 아 신봉선 말고! 아 그럼 어떡해! 아 진짜! 으아아아! 어휴 죄송해요! 아니 너? 아니야!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나 지금 사진 땜에 사진 땜에 조심해! 감지감지! 앉으세요! 언니 이번에 클럽파티 다녀오셨다면서요! 뭐하네! 예쁜 옷도 많이 입었겠다! 뭐하네! 나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클럽파티 가고싶다! 너도 예쁘게 옷 입어! 여기 예쁜 옷이 어딨어요! 그래? 너 뭐 쇼핑했다며! 아 그러긴 했는데 집에서 입으려고 이렇게 편안한 고쟁이 바디 샀거든요! 잠깐만 오세요! 어머! 이걸로는 안되겠죠? 그걸로도 돼! 이걸로요? 줘봐~! 짜잔! 으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нять 이걸 입어 봐! 으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Cruz 자 옥네아 저 projet 팔 내리고 옥래야, 옥래야, 옥래야. 언니! 아니, 나 셀럽 언니야. 너무 예뻐. 자, 렛츠기야. 자, 오케이, 레디, 하이. 자, 오케이, 레디, 하이. 자, 자, 옥래야, 하이. 자. 오, 역동진다. 야, 지훈아, 그거 들었어? 뭐?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온데. 그 뭐든 들기만 하면 완판된다는 그 셀럽 언니? 그래, 그 언니가 운동기구를 들었는데 운동기구가 완판이 됐대. 뭐, 정말? 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 언니, 축하드려요. 어머. 언니가 운동기구 들었는데 운동기구 완판 됐다면서요? 그게 축하할 일이니? 지금 운동기구 완판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운동을 못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 형, 저 맥주 좀 그만 마셔, 저기. 아, 미안해요. 아, 누나, 미안해요. 조심해. 나 그리고 여자야. 얼마나 여잔데. 내가 구두를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새끼발꼬라기 이쪽으로 올라왔어. 나 이거 알잖아. 나 알잖아. 감사합니다. 자, 감지감지. 자, 소윤씨 가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소윤씨. 자, 이쁜 표정. 자, 오네. 자. 오, 질렀대. 아, 소윤씨 다 좋은데. 네. 치마 없나? 아, 깜빡 입고 안 가지고 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바지를 치마처럼 수정되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모델을 바꿔야지. 안 돼요. 바꾸긴 뭘 바꿔. 저녁 메뉴로 바꿔. 맛없어. 진짜. 어떡하지? 아,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될 거야. 어머. 자, 오네. 오와! 아니, 나 셀럽언니야. 지윤 씨, 이번에 컨셉이 스포티한 느낌이니까 스트레칭 쭉쭉 자기자. 스트레칭 쭉쭉 자기자. 쭉쭉 자기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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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아우, 잘났다. 아잉. 왜, 스트레칭 잘 안돼? 아, 맞아! 아, 언니 좀 도와주세요. 아, 어떡하지. 가만 있어봐. 아, 진짜. 가만 있어봐. 아, 바지 있구나. 너 이 바지 입어. 바지? 입어, 입어. 입어. 어? 이거랑 뭘 생각하는지. 언니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엉덩이, 엉덩이 집어넣어. 엉덩이 집어넣어. 우와! 어, 언니! 아니, 나 셀럽 언니야. 어, 언니. 아, 언니. 언니는 유명한 셀럽이니까 인싸템 많으시죠? 뭐니? 언니 인사템 하나씩 갖고 있으면 셀럽 될 수 있어요? 뭐니? 저 셀럽 되고 싶어서 인사템 하려고 자 이렇게 공기팟 샀는데 이 공기팟 있으면 셀럽 될 수 있어요? 야 무슨 셀럽은 무슨 셀럽이야 완전히 아싸다 아싸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 진정한 셀럽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이 조그만 거 뭐 소리나 들리겠니? 아 진짜 가만히 있어 아이 진짜 어? 왜? 이 정도는 돼지? 우와 언니 뭐 음악 들으시는 거예요? 음악은 무슨 나 샤워하는 거야 언니 세리야 나 무슨 언니지? 나 셀럽언니야 그래 나 셀럽언니야 으흐흐흐 자 가실게요! 오케이 레디 하자! 오케이 레디 하자! 오늘 아이! 자! 오늘 아이! 자! 와 잘 나왔다! 어 지윤아! 너 그거 들었어? 뭐?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 온대! 그 뭐든 들기만 하면 완판된다는 그 셀럽 언니? 그래! 그 언니가 잔소리를 들었는데 잔소리가 완판이 됐대! 뭐? 정말? 응! 잠시 깜짝이야!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언니 축하드려요! 어 뭐? 언니가 잔소리 들었는데 잔소리가 완판 됐다면서요? 어 그러게 말이야! 잔소리가 완판 돼가지고 나 이제 시집가라는 잔소리 안 들어도 돼! 우와! 무슨 시집이야! 장가겠지! 장가? 아 미안해 형! 아 미안해 누나! 아 미안해 누나! 아 진짜! 자 감지감지! 자 소영씨 가실게요! 아 네! 이 형 맞죠? 네네! 아 좋아! 자! 아우 잘 나왔다 야! 아우 잘 나왔다! 아 근데 옷이 좀 컨트리하네! 야 이거 좀 세련되게 수정되냐? 야 안 될 것 같은데요? 모델 바꿔 그럼 또! 네! 안 돼요! 넌 틈만 나면 바꾼데! 어? 니 생각이나 바꿔 야! 진짜! 태연아! 그리고 그걸 왜 이렇게 넣었니? 머리부터 넣었어야지! 머리부터? 자 머리부터 넣어봐! 손 넣어봐! 목구분을 해? 그래 그래 그래! 목구분부터 딱 넣어!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자! 자, 아홍렬야, 아홍렬야! 자! 우와, 아홍렬! 아니, 나 셀럽언니야! 우와! 집에 목 늘어난 티 버리지 말고 이렇게 뒤집어 까입으면 된다고! 그래, 그래, 그래! 자, 이번엔 우리 누나 갈까? 그래, 나 찍을게! 잘 보고 배워! 정면 샷, 누나, 정면 샷, 누나, 정면 샷, 누나! 자! 어, 잘 왔다, 야! 누나! 누나, 이게 오징어 씹을 때 한쪽으로 씹지! 뭔 소리야? 완전 비대칭 아니야, 지금! 그치? 비대칭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감시, 감시! 너... 자, 누나! 어? 어떻게 한쪽도 좀 씹어봐! 아, 무슨 비대칭이야! 완전 똑같은데! 아, 진짜 똑같이 보이면 될 거 아니야! 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가만히 있어봐! 아, 차차차!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뭐야, 뭐야! 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어우... 자, 누나! 우와! 어머! 어, 언니! 아니! 아니! 나! 사랑해! 그래! 나 셀레반이야! 나 셀레반이야! 나 셀렉이! 나 셀렉이! 나 셀렉이! 아 맞다 지훈아 그거 들었어? 뭐?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온데 그 쇼파울렉이라는 셀럽언니? 그래! 언니 안녕하세요 와 안녕 와 언니 이거 다 쇼핑하신 거예요? 아니 나 폐지 주워 자 감지감지 지훈씨 가실게요 그래 채리지가 작가님 저 오늘 이 슬리퍼 완판되어야 되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감지감지 아 잠깐만 지훈씨 아니 설악산에 눈이 왔다는데 여름 슬리퍼 이거 완판되겠어? 아 이거 어떡하지 지훈아 겨울인데 지금 여름 슬리퍼가 완판이 돼 진짜? 겨울 슬리퍼를 갖고 왔어야지 아 어떡해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수민낭말 있지? 이걸 뒤집어 까라고 자 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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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하면 안전 럭카 인사 자 와 어! 아니 나 쎈람언니야 우와 아 이제 겨울이 오니까 다 뒤집어 까라고 막 뒤집어 까면 이제 막 뒤집어 까면 아 왜 이래 형. 아 누나 누나. 와 슬리퍼 다 완판됐는데. 예쁘다 롯데요. 자 그러면 지윤씨 이어서 소영씨. 자 소영씨 좋아요 좋아요 좋다 좋다 소영씨. 자 옥래아이 쳐. 오 잘라대요. 아이 소영씨 다 좋은데 다리가 조금 쇼트하게 나오네. 야 이거 다리 좀 길게 쭉쭉하게 수정되냐. 절대 안될 것 같은데. 모델을 바꿔. 안 돼요. 언니 도와주세요. 다리 길게. 야 밖을 뭘 바꿔. 진짜 니 정신 상태로 바꿔 진짜. 야 소영아 거기 들어봐. 다리 길게 하면 됐지. 어머 돈을 들여. 자. 이게 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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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떻게 하겠다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오네. 자. 와 언니 진짜 대단하세요. 아이고. 언니 덕분에 진짜 다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끝나고 우리 술이랑 한잔하자 죄송한데 저 약속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언니 저도 죄송합니다 너 진짜 죄송합니다 야 너 쨍쨍씨 나는 그냥 싫어 야 너네 아니면 뭐 내가 뭐 술 먹을 사람 없을 것 같아? 내 술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아 보자 내 술 친구 내 술 친구 술 친구 술 친구 술 친구 자 우리 같이 한잔하자 짜자자 자 아 아 어우 야 너 친구끼리 왜 돌려 마셔 아 근데 넌 마음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 난 마음이 따뜻한 저기 보자 온풍기랑 마셔야겠어 짜자자자 어? 뭐라고? 나 무슨 언니냐고? 나 세일러버니아 그래 나 세일러버니아 그래 나 세일러버니아 오케이 아 자 가실게요 오케이 렛잇! 렛잇! 하이! 옥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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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시스 나이스! 잘 나왔다! 지윤아, 이거 들었어? 뭐?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온데! 광고계의 블루칩이라는 그 셀럽 언니? 그래! 오! 셀럽이 너무 멋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 우와! 언니, 커피 광고 찍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왔어! 흥루아! 이번에 저기 손이 많이 가는 촬영이야! 뭐지, 뭐지? 수중 촬영이지! 아, 수중 촬영! 자, 준비해볼까? 근데 언니! 여기서 수중 촬영을 어떻게 해요? 넌 그때 지하철에서도 했어! 자, 보자, 수중 촬영! 가만있어 봐!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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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야, 이건 손이 많이 가는 촬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억네! 억네! 자! 어, 언니! 나 셀럽 언니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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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좋아! 아, 좋아! 우와! 우와! 언니, 배우 진짜 잘한다! 그럼, 그럼! 좀 조금만 참으면 돼! 아, 좋다, 좋다! 자, 이번에는 저기 소영 씨! 아, 네네네! 우리가 이번에는 컨셉 사진! 아, 네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어우, 메이크업 잘했네! 잘했대요! 아니, 근데 이게 뿔이! 뿔이 뭐, 지금 잘한 거야? 좀 짧네, 뿔이! 아, 소품을 잘 못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 제 머리로 한 거거든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야! 뿔을 키우든지 모델을 바꾸든지야! 아, 뿔은 못 키우는데! 언니! 도와주세요! 아, 모델을 바꾸기 뭘 바꿔! 너 맨날 바꾼대! 아우, 그리고 소영아! 아, 뿔이 너무 짧네! 너무 짧죠! 귀신 게 안 뜨나? 아유, 뭐... 어,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언니가요? 아, 참... 어, 어... 자, 참... 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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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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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보다! 무슨 언니예요? 세일러 언니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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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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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 가실게요! 오케이! 레디! 하! 어, 네! 자! 오! 잘난다! 어, 지윤아! 너 그거 들었어? 뭐?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온데! 광고계에 섭외 1순위라는 그 셀럽언니? 그래! 오! 그 언니가 온다고? 그 언니가 온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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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 언니, 언니! 섭외 전화 오신 거예요? 뭐, 언니? 잠깐만... 아, 네, 여보세요? 어머, 네? 어머, 지금요? 아, 알겠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언니! 축하드려요! 지금 축하할 일이니? 지금 차 빼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아, 진짜! 아, 자기가 차 이상해... 이거 좀 빼줘!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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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조심해! 감지감지! 아, 네! 오늘 단체 샷 알죠? 양갈래 머리 삐삐 머리! 자, 컨셉 사진! 자, 오늘! 잠깐만! 어, 왜? 누나! 야, 양갈래 머리 부탁했는데 누나 왜 머리를 잘랐어? 이게 유행이다, 어떡해! 아, 누나 지금... 뭐 야한 생각에서 머리 기를 수 있어? 없지! 그럼 누나 하지마, 찍지마! 아, 알았어! 딴 거 긴 거 있어! 양갈래 머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서! 언니! 나! 셀럽 언니야! 셀럽 언니야! 셀럽 언니야! 셀럽 언니야! 셀럽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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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럴 줄 알고 포즈를 잘 알려줄 대한민국 최고의 모델 송경아 씨를 불렀어 송경아 씨 없네요 안녕하세요 송경아요 워킹하나 봐 워킹 이거 봐 이게 이게 후로의 워킹이거든 이거 모델 워킹 맞죠? 은행에 왜 이렇게 하면 나 짜증나 은행이나봐 모델도 은행 싫어해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 우리 애기들이 아직 아마 휴어라 누나가 후로니까 포즈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포즈? 이거 아무네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알려줘? 네 쬐끄만 것들 아주 귀여워 빌레아 용가리 포즈라고 알아? 그 유명한 용가리 포즈? 포즈 빨리 보여줄게 준비되니? 야옹네 야옹네 오 대박 어때? 괜찮니? 이게 무슨 용가리 포즈야 용가리 포즈 모르면서 용가리 포즈 나 찍어 얘도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다음은 우리 엄지훈 잘 하실게요 안녕 엄지 지훈씨 네 자 어머니야 자 내가 그 컬러풀하게 무리찌를 좀 부탁했는데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아 제가 머리가 너무 상해서 염색이 안 된대요 이런 이런 모델을 바꿀게 오 뭐야 무슨 모델을 바꿔? 네 얼굴이나 바꿔 우리 모델들은 염색을 하지 않아도 염색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 어떡해 염색 안 해도? 지금 다들 이런 셰어도 하나 하시겠지 셰도우로 정말 쉬운 거야 너만 가르쳐줄게 자, 봐봐, 봐봐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하면 자 오케이 어 내가 할 걸 저리 비켜 자리 비켜 내 거야 언니 감사해요 있으構아 부르르 아 Obs remar 요즘 이해 가는 거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나 셀럽 언니야 호종빠 Position 와, 너무 예쁘다. 맞지? 언니야. 왜 이랬어? 진짜 셀럽을 데리고 왔어, 진짜. 자, 서윤지. 뭐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저요? 저 이번에 이 고쟁이 바지 완판 시켜야 되거든요. 아, 이 고쟁이 이쁜데. 이 추운 겨울에 이 고쟁이가 완판이 되겠어? 어머, 어떡해. 언니, 도와주세요. 고쟁이? 네. 오늘 완판 시키면 되는 거야? 완판 시키면 돼요. 너무 쉬워. 자, 한 번 팔을 넣고. 목을 한 번 넣어봐. 목을요? 쑥쑥쑥쑥.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바로 원숄더 블라우스야. 너무 예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래서 이 고쟁이가 완판이 되겠어? 저것도 나정돈 돼야지. 진짜, 진짜. 가만있어. 고쟁이 끝까지 꺼멋.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겨드라기 있다. 어머, 어머. 언니, 우리 세레모니야! 언니! 언니! 자, 가실게요, 가실게요, 가실게요! 자, 오케이, 레디, 하, 억려! 자! 오, 잘라! 오, 이스 이스 나이스! 지훈아, 그거 들었어?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온데 그 팬들한테 팬레터 엄청 많이 받는다는 그 셀럽 언니? 그래! 그래, 대박! 대박!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 산책 가기 전에 표정 하나 따올게요! 그래, 그래, 표정 표정! 지훈 씨! 섹시하게! 섹시하게! 어, 잘났다, 야! 자, 지훈 씨 귀엽게! 어, 귀엽게, 귀엽게! 어, 잘났다,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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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괴물스럽게! 응? 왜? 난 괴물스럽게야! 얘네는 막 섹시하고 귀여운 건데! 누나는 후로잖아, 후로 후로? 후로? 알았어, 그럼 괴물스럽게 보여줄게 자, 괴물스럽게! 자, 괴물스럽게! 어, 네! 자! 어! 아이, 잘났다, 야! 괴물 같아요! 자, 소영 씨 가실게요! 네! 우리 이번에 컨셉이 WW 윈터미터 컬렉션이야! 패딩 컬렉션! 네! 어, 네! 자! 어, 예쁘다, 야! 아, 진짜 예쁘다! 아, 나 좋은데! 패딩이 조금 밋밋하네! 다른 패딩 없어? 없어요! 야, 그럼 모델을 바꾸자! 아, 안 돼요! 언니, 도와주세요! 야, 그냥 패딩 입지 말고! 패딩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라고! 자, 연결하면 돼! 자, 패딩 두 개 연결 했어요! 두 개를 연결하면 돼! 자, 지퍼를 올리면 되지! 자, 봐봐! 묶어주고! 자, 옹네! 자, 가실게요! 자, 옹네! 자, 옹네! 와! 오, 언니! 아니 나 슬로버니야 너무 이쁘네 소연씨가 있을게요 소연씨가 있을게요 잠깐만 우리 오늘 컨셉이 남자 모델이랑 같이 찍는 거 아니었어? 남자 모델이 지금 섭외가 안돼서 못 온대요 이런 이런 그럼 홍대가서 남자 하나 꼬셔볼 수 있나? 한번도 성공해 본 적 없는데 아 남자 모델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남자 모델 뭐가 필요하니?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준비되시면 가실게요 옥래하이 옥래하이 자 아니 이게 사실 그럴 듯한데 컨셉이 남자 모델이 있어야 돼 진짜로 아 남자부대로 내가 찍을게 그냥 아 누나가 무슨 남자처럼 이렇게 맞춰 저기야 뭐 수염이 있어 수염 없잖아 뭐 수염? 뭐 수염 딱 걸 줘봐 수염 뭐 그까짓 거 뭐 가만 있어봐 아 뭐해? 수염 뭐 그까짓 거 뭐 가만 있어봐 야 커피가루 줘봐 커피가루 커피가루? 수염? 너 수염이라고 했어? 너 수염? 가만 있어봐 너 언니 왜 그러시나? 어머 어머 언니 뭐 하세요? 언니 뭐 하세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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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래 나 셀러반이야 오빠 오빠 껴줘야 자 가줄게요 오케이! 레디! 하! 옥래아이! 자! 오! 수고하셨다! 지윤아,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온데! 예능계의 블루칩이라는 그 셀럽언니? 그래! 오! 오! 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 언니, 이번에 버라이어티 시쇼 나간다면서요? 뭐, 언니? 언니, 개인기 좀 보여주세요! 뭐, 개인기? 네! 알았어, 성대모사 하나 보여줄게! 남자 목소리 성대모사야!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오! 오늘은 뭐 완판 시키면 되니? 어, 내가 완판 시켜줄게! 누나, 이제 함몰 갔어! 누나, 완판 못 시킨다고! 뭔 소리야? 누나보다 더 셀럽이 왔어! 셀럽? 셀럽! 김치엘씨! 오늘! 김치엘씨! 어머! 나 완판 여운 김치엘! 쇼핑엔 지혜가 필요하다구!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래, 그래, 그래! 언니! 축하드려요! 왜, 왜, 왜? 언니, 요즘 방송에 완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 쟤 다 홈쇼핑이야! 그래도 홈쇼핑이 완전 시장이 너무 좋아! 블루오션이야! 개그우먼이 내가 가서 다 깔아놨거든? 너네 그냥 출연만 하면 돼! 아, 그래요? 저는 머리 팔면 돼요! 저는! 너는 얼굴이 이쁘니까 화장품 해! 딱이야! 딱이야! 나는 못 팔면 돼! 끼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는 보자 보자 보자! 면도기! 너무! 완판남! 완판남! 면도기! 송식아 시켜요! 송식아 시켜요! 송식아 시켜요! 송식아 시켜요! 자!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쁜데, 좀 포인트가 없네! 도자같이 뭐 이런 거 포인트 될 만한 거 없어? 없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안에서 내가 포인트 해줄게! 어, 가만히 있어봐!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왜 그랬어요? 어머, 왜 그랬어요? 일려줘! 왜 이래! 아니, 포인트라면 왜 이래요? 포인트를 내가 넣어줄게! 자, 가위 있지 가위! 포인트를 저기다 넣었지? 자! 손, 주먹 꽉 가라잉!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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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어때요? 어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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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 많이 왔나 봐! 어머, 완판녀 하면서 왜 내 옷을 잘라? 진짜, 진짜! 완판녀가 이런 거 한다고 완판녀가 아니야! 그냥 사진만 찍고 비포에프터가 뭐야! 정말 물건을 팔아야 돼! 네!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아야 된다고! 맞아요! 나름 의식 있는 연예인이라 환경을 생각한 거 준비했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보자마자 바로 주문하게 되어있는 의식 있는 연예인으로서 준비했어! 아, 지금 연예인? 환경을 생각한! 에코백! 아! 왜? 뭐야? 야! 저거 봐! 야, 이 정도는 해줘야 내줘지! 야! 이렇게 만들고 다녀야 개그맨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빼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야! 뭐요? 현관 앞에다 걸어놔봐! 어! 귀신을 쫓아! 아! 그럼 야! 이거 이거 이거! 막 이렇게 기대가지고 쿠션으로 쓰면 되겠네! 하하하하! 뭐 하는 거야! 야! 네? 난 내 남편이고! 어! 넌 선배님이잖아! 아우, 죄송합니다! 아! 남편이라고! 아니... 얼굴은 보여줘! 하하하하! 아! 아! 왜? 이로 내 엉덩이를 갈았어! 왜 이래! 아! 잠깐만 좋다! 어! 언니! 아니! 나 셀러번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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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dsa, 오! 아! 근데 잘 팠는데! 나 정도는 못 팔걸? 나도 안 판냐니까! 한번 해봐! 난 오늘 목도리를 팔거야! 어디갠이요?? 얼마나 잘 파는지 보여줄게요! estas은! 오! 한번 쇼록 хочется erstmal 떨어rouletter 홍시! 언니! 그런데 너무 볼륨감이 없으신데요? 볼륨감? 네! 볼륨감? 나도 볼륨감! 왜! 나랑 볼륨 아무 상관없어! 전문가잖아요! 살리는건 전문가지! 좋isse! 볼륨업! 아, 진짜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내 결혼 비법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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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냥 너한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언니! 아니, 나 셀럽 언니야. 그리고 볼륨감 아무 소용없어.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자신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 소리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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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언니, 이번에 또 살충제 광고 찍으셨다면서요? 뭐, 언니? 우와, 축하드려요. 그게 축하할 일이니? 내가 바퀴벨레 역할인데?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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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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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나왔을까? 잘 나왔다, 야. 귀여워, 귀여워. 야, 누나도 이제 은퇴해야겠다. 응? 너무 늙었어. 뭔 소리야, 뭐가 늙어? 아니, 나이 들어서 누가 모델을 하냐고. 나이 들어서도 모델 할 수 있어. 어, 이분 봐봐. 자, 나이 들어서도. 얼마나 멋있니? 자, 다음 사진 보여줘. 얼마나 멋있니? 우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뭐지? 이분이 나오셨어. 어? 나오셨다고 김칠투 씨가. 그래! 김칠투 씨. 어울려! 김칠투 모델!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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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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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오셨어요,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아버님이시구나 아버님, 안녕하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 칠두 오빠야 칠두 오빠, 소개해줘 안녕하세요 65세 데뷔 2년차 뽀시래기, 김칠두입니다 데뷔 2년차 뽀시래기래요 뭐하는 거야? 왜? 우리 오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뭔데? 우리 오빠는 어떤 옷이든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있어 진짜? 이런 빈티지한 의상도 자, 이쪽으로 오세요 살 봐봐, 깜짝 놀랄걸? 저거 힘든데? 자, 이렇게 하고 사진을 탁 찍으면 자, 억리! 어머! 어머! 이것뿐만이잖아 이 모자도 소화를 하실 수가 있지 모자도? 자, 벙거지 모자 보여주세요 자, 벙거지 억리야, 억리야 자 오! 이거 봐, 너무 멋있잖아 멋있긴 하네, 국내에서만 글로벌하게 좀 멋있게 보여줘야지 야, 모자 줘봐 그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은 싫어해, 자, 봐 아,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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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자, 이쪽 두 사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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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할 수 있어 어, 멋이 오오 어? 맞지? 아, 그럼 여기다 줘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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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아니 우리 셀럽파라우미야!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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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대단해요! 춤도 잘하시네! 정말 잘하시네! 이번 메인 모델은 우리 김 7등! 아니야! 그전에 우리 조끼 입결했잖아! 조끼조끼! 조끼조끼! 조끼 식자! 조끼! 단체로 조끼! 단체 단체! 양털조끼! 잠깐만! 양털조끼인데 형님! 양털조끼 준비가 안 됐네요! 내가 잘못 가져온 것 같아! 안 돼요 그럼 못 찍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봐! 이거 만드실 수 있어요? 리폼이 될 수 있는 거야! 양털조끼가 된다고요? 그러지! 어 그래요? 어제 내가 우리 노인네가 먹던 티밥 갖고 온 거 있을 거야! 아 그 티밥이요? 네네네네! 그걸 좀 받쳐! 이거 좀 뿌려줘! 이거 뿌려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이거 좀 붙자고! 티밥을! 티밥을요? 티밥을! 티밥을! 이거를요? 네네! 없어요! 아파요?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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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양털조끼라고! 왜? 이걸 입으신다고요? 자! 양털조끼! 양털조끼! 양털조끼 형님! 어떻게! 어떻게! 훌륭하지 않아? 너무 멋있다! 역시 형님! 이거 진짜로 형님이 이제 메인모델 가실게요 형님! 메인모델? 아 잠깐만! 왜 지금 또 오빠가 메인모델을 해!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야? 하얀 수염이랑 하얀 머리꿀? 나도 할 수 있어! 그게 뭐 어렵다고 가만히 있어봐! 해봐 해봐 해봐! 가만히 있어봐! 진짜!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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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똑같지? 이거 나오나잖아! 왜 자꾸 따라해 형은? 저기.. 유행은 말이지 따라하는 게 아니야 네?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오빠! 아니 나 세례 오빠! 내 알아! 말을 해. 아, 오늘 파자마 파티하니깐 진짜 잘생겼어! 기분 너무 좋대요! 오, 언니! 파자마 안 입고 오셨어요? 입고 왔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예쁘 파자마를 입고 오셨군 짜자잔! 언니! 이게 뭐예요? 야, 오늘 파자마 파티라며! 나 잘 때 이러고 자는데! 지윤씨 가실게요! 지윤씨 빠르게 가실게요! 오, 잘났다, 귀엽다! 아, 지윤씨! 근데 내가 신발을 오늘 플래슈즈로 신으라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모델을 바꾸자고! 언니, 도와주세요! 야, 밖에 뭘 바꿔! 플래슈즈 신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풍선 있지? 이거만 있으면 플래슈즈 금방 만들 수 있어! 자, 바로 올려! 여기요? 플래슈즈 만드는 건 금방이지! 그까짓 건 플래슈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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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이! 자! 이번엔 소윤씨 가실게요! 소윤씨! 내가 이브닝 드레스 입고 오라고 그랬잖아! 아,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모델을 바꾸자고! 언니, 도와주세요! 아, 갑자기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봐! 뭐 이런 테이블뽀 있지? 이거만 있으면 돼! 테이블뽀를 어떡해요! 테이블뽀만 있으면 됩니다! 자자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자자! 어라이! 자자자자! 오! 아니, 나! 다이야! foreigner! 새나리야! 얼마나나! 叫... selected manager! 셀러버니아라 群씨야! tendon 형아! 아우 또 차 타고 어디까지 가야되잖아요 뭐 차 타고 뭐하러가 여기서 찍으면 되지 어떡해요? 해뜨는거 보고 손이나 빌어 진짜 가만있어봐 이런데 풍선 있잖아 풍선 자 풍선이랑 이 후레시마 있으면 되는거야 자 뒤에다 딱 대고 자 보자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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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돋을까요? 가실게요 우와 우와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자 손 비세요 아우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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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우 아니 나 셀럽언니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네 아우네 하아라 아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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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너무 시려워요 아우네 밖에 너무 춥다 야 아우 너네 손 시럽니? 아우 손 시러울 때 겨드랑다 손을 닦여 이렇게 그럼 따뜻해, 더 따뜻하게 하면 좀 비벼 아 이렇게 비벼? 아 그럼 따뜻해? 따뜻해져, 진짜 따뜻해요 지윤아, 너 립스틱 색깔 바꿨니? 아 어? 지윤아, 괜찮아? 언니 어떡해요? 조용히 해! 어머 어떡해 아, 일어나 일어나 뭐하는 거야 무슨 오버하고 있어, 무슨 겨드랑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말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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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ást... 아, ample, 너 뭐야? 진희씨 가실게요 네, 진희씨 가 진희, 진희 잘해 진희씨 네 우리 오늘 겨울 콘셉트이니까 내가 목도альный와 귓마귀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왔어? 아,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아, 몸에 열이 많구나 모델을 바꾸자고 그럼 네? 언니, 도와주세요 바꿔야, 뭐 바꿔, 너 틈만 나는 바꾸데 귓마귀 같은 게 필요한 거야? 가만있어 봐 귓마귀랑 해 변했어 너 양말 벗어봐 양말이요? 양말 벗어봐, black ironing 이렇게 돌돌 말으라고 돌돌 말아 빨리 바르라고 기막이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자 자 자 자 자 자 돌돌 말고 자 자 이렇게 돼 아 그리고 머리띠 있지 머리띠 머리띠로 요걸 싹 눌러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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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마만 있으면 기막이 할 수 있다고 대신 발가락 양만 안 된다 자 다음 소유씨 가실게요 소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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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말 진짜 안 듣는다 내가 어제 그렇게 치마 입고 오라 그랬잖아 저 못 들었는데요 그럼 모델을 바꾸자고 예 어 언니 도와주세요 넌 바꾸게 뭘 바꿔 니 대사 중에 바꿔 반 이상이야 아 진짜 가만 있어봐 치마가 어디 있니 가만 있어봐 어 야 야 야 그거 양산 줘봐 양산 아 양산 이런거 있지 이런거 고장난 양산 있어 찢어진 양산 요것만 있으면 돼 자 자 자 쭉 펴가지고 자 자 자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넣어가지고 풍 dane이 자 자 자 우와 언니 하니 나 셀럽 언니야 하하 하하하하 오늘 특별한 셀럽이 온대, 여기에 정말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셀럽이야 빛이 나요? 그래, 홍석천 오빠! 메리카니! 메리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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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카니 석천 오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델들 옷 갈아입고 오세요 옷 갈아입고 오세요 옷 갈아입고 오세요 옷 갈아입고 오세요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나가요! 거기를 왜 들어가, 형이? 같은 여자끼리 뭐가 어때서 그래? 잠깐만 왜 석천 오빠가 저기 있어? 다 나와봐! 진짜, 도로가 어떡해? 옷 갈아입는데 여자들이 왜 들어와? 아니, 잠깐만 있어 내가 여잔데 왜 석천 오빠가 거기 있어? 석천 오빠는 안전한 오빠잖아요 뭐? 안전한 오빠? 네 누네, 잠깐만 네? 니네 속고 있는 거야 뭘 속아, 뭘? 내가 여자니까 그렇지! 나 진정한 여자라고 진짜야 네가 여자야? 그래요! 진짜 너 여자야? 그래요! 아니야, 이거 축구맛서 그래요 어저께 축구맛서 공룡적으로 막잖아 아니야, 축구맛서 그런 거예요 자, 지효씨 가실게요 그렇지, 지효씨 잠깐만요, 이 피자 맛있어 보이게 좀 찍어주세요 맛있어 보이게 잠깐만 피자가 이거 식어서 치즈가 이거 안 보이는데 이거 완판 되겠어, 이거? 어떡하지 언니, 좀 도와주세요 나 음식을 어떻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걸 얘들아, 얘들아 내가 또 전문가잖아 치즈는 그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야, 그거 줘봐 뭐야? 촬영할 때는 이걸로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액체괴물이거든 액체괴물이요?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피자를 딱 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촤악 피자랑 같이 피자랑 같이 이렇게 해봐 봐봐 오! 아, 잠깐만 순전이 사기꾼이네 뭘 사기야, 뭘 사기야 진짜 미워 죽겠어, 진짜 그만 싸워요 내 거 아니야? 자, 자, 자 여기서 소영씨 가실게요, 소영씨 소영씨 자, 소영씨 억네 아, 잠깐만, 소영씨 우리 오늘 원피스 입고 찍기로 하지 않았어? 그거 내일인데요? 아, 내일이야? 네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 네 미안하니까 네 모델을 바꾸자고 어? 어? 아, 잠깐! 어, 오빠! 원피스 좀 만들어주세요! 야, 그거 쉬워, 쉬워!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해줄게 오빠가 해줄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내려왔어? 목걸 왜 자꾸 내리는 거예요, 진짜? 아, 우리 가만히 있어 봐! 다 방법이 있어, 이게!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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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오! 오빠! 나, 셀러브 오빠야! liyor includes úsica 아 제발!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디어 좋네 뭐 질투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예요 뭐? 질투하고 있네 보니까 왜 이렇게 질투하는 거야? 내 거 다 하잖아 우리 석찬이 형 솔로샷 솔로샷 나 이거 원샷 받아도 돼? 아 잠깐만 이렇게 조명이 왜 이렇게 세 야 조명 좀 줄여 조명 안 켰는데요? 야! 너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야? 이거잖아 이거! 아니 저기 형님 가발 같은 거 없어요? 없어 없어 못생긴 거사 그러면 저기 야한 생각해서 머리를 좀 빨리 기를 수 없나 지금? 내가 신동엽에 한번 야한 생각해 그러면 형도 어쩔 수 없어요 모델을 바꾸자고 어떡해 어떡해 좀 도와줘 내가 도와줘요? 한 번만 한 번만 알았어요 그럼 여기 앉아봐요 잠깐 소영 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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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 씨 나와서 뒤로 와서 뭐야 뭐야 이게? 잠깐만 잠깐만요 어머 뭐야 이거 됐어요 봐봐 아우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엄마 아니 우리 세영 언니 아니 우리 세영 언니 아니 우리 세영 언니 아우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네 내 덕에 홈쇼핑도 오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기 완판대게 도와줄 제가 완판남 김우리 씨를 김우리 씨를? 김우리 씨를? 김우리 씨 억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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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홈쇼핑은 처음이시죠? 네 떨지 마시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저희 준비해볼까요? 아 떨긴 뭘 떨어 뭐 생방송 처음 하나 우리 씨랑 떨지 마세요 자 생방 3초전 2초전 1초전 ONLYIQ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광복과 김우리입니다 오늘 저희 우리 홈쇼핑에서는 특별히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올 2020년 머스테이브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셀러브 아이템을 모셔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후우 빠지 마고 빠지 마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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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소대로 평소대로? 네 평소대로 알았어 지금 저한테 반말 하신 거예요? 그럼 나보다 나이 어리잖아 몇 살인데요? 아 진짜 슥슥슥 장난해요? 저 73년 소띠 48 큰 애가 26이고 작은 애가 21살이에요 어머 아니 근데 김우리 씨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아니 제품으로 관리 많이 하시죠 그렇지 제품 많이 바르겠지 아니에요 똑같이 다들 다들 세수하시잖아요 아침에 그렇죠 세수하죠 그리고 뭐 스킨 바르실 거고 스킨 바르고 로션 그리고 비타민 앰플 어? 그 다음에 또 이 제품 앰플 그 다음 금크림 떡크림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뭘 그 정도만 개요? 엄청 많이 안 해 이렇게 묻고 떠드는 사이에 근데 저희 지금 신상품 아직 소개 안 했어요 그래요? 제가 첫 상품 소개할게요 아 네 네 네 이제 이게 설제라는 봄이거든요 네 네 근데 봄 때 사실 가디건 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자 이 가디건을 우리 소영씨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네 제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디건 핏도 핏이지만 어 떨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응 여기 단추 디테일이 굉장히 단추가 이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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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가 떨어지는 가디건이에요 왜? 단털가라고 단털 단추 떨어지는 가디건이라고 이게 가디건을 꼭 앞으로 입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뒤로 입으세요 아 뒤로? 네 뒤로 입으시고 자 집에 다들 보시면 이렇게 뭐 고무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욕실에 이렇게 걸어놓은 고무줄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그거 띄어서 이렇게 넣고 그거 없다 그러면 문고리 그냥 딱 붙이면 돼요 딱 뒤로 해가지고 쑥 올려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요 아 그럼? 이렇게 해서 가디건을 딱 입는데 요즘에는 하나 가지고는 재미없어요 이 느낌으로 대박이죠? 여기다가 밤에 또 밤나방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밤나방이요? 자 한번만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따단! 대박 콜터넥으로 이렇게 데일리와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룩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저런 폭주할 수 있잖아요 저런 폭주 안돼 저런 폭주 안돼 저런 폭주 안돼 이제 두 번째 제품 좀 소개해볼게요 매직인데요 매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매직은 우리 긴머리 지수씨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매직기 3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3, 2, 1 이렇게 해서 쭉 뻗으십시오 아! 참 웃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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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요 아니 왜 흘리세요 호두갑이야 이 제품은요 커트 매직기에요 이렇게 기분 따라서 이렇게 아침나절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매직을 이렇게 하면 예뻐지잖아요 저녁에는 짜증 나거든요 그때 탁 잘라버리면 이게 커트가 되는 거예요 커트 기능이 있구나 이게 커트 매직기인데 요즘에 압구정 성담동 나가면 5만원에서부터 유명한 선생님들 50만원까지 커트 기능이 있어요 커트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끼는 차원에서 매직하다가 기분 들어오면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어머! 그런데 이걸로 끝이면 매직이 아니에요 그냥 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남편분들이 와이프들하고 영수님 갖고 엄청 싸움이 나요 남편분들 잘 보세요 여기 청담동 60만원 술 먹었네 그리고 여기 압구정 40만원 구장님이랑 술 먹은 거네 종로 2600원 이거 라면 먹은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윗단에 청담동하고 압구정을 지워봅시다 왜? 이걸 지울 수 있다고요? 청담동 지웠어요 지웠어? 청담동 지웠죠? 대박이죠? 그 다음 압구정을 지울게요 이거 봐요 대박이죠? 그럼 종로에서 2,500원짜리 그냥 라면 하나 먹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박 이게 매직이에요 매직! 매직이죠? 대박이죠? 아니 대박 주문 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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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콜 신뢰콜 난리 났어요 우리 셀럽 언니가 별도로 준비한 게 있다고 저한테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아니요 이거를 없잖아요 뭘 준비해요 시연을 한번 보이세요 뭐 있나요? 셀럽 언니가 준비한 거 이거 사용하면 응 빨리 빨리 지금 콜이 살 빠져요 살 빠져요 살이 어떻게 빠져요? 이게 뺀다리라고요? 어떻게 살이 빠졌다고? 이걸로 언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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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대박 언니 나 셀럽 언니 셀럽 언니 사진럽 언니 사진보다 훨씬 별로지 않냐? 왜? 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지 진짜 깜짝이야. 뭐야? 저거 뭐야, 언니. 저거 왜 들어가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네 사랑없을 때 뒤에서 어떻게 사람 욕을 하고 있니?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언니도 사진작가 쨍쨍이 오빠 욕하잖아요. 사진작가 쨍쨍이? 그래, 욕하는 거 하도 신분이 나서 이번에 잘랐어. 진짜요? 걱정하지 마. 새로운 친구 불렀으니까. 쨍쨍이 대신 쨍순이. 쨍순아! 쨍순아! 쨍순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 무서워. 아직 쨍순이가 캐릭터에 적응을 못 했구나. 둘, 둘, 셋. 인사해. 안녕하세요. 우리 쨍순이가 왔으니까 우리 사진 찍자. 제가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그래, 그래. 왜 무섭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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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 같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누가 먼저 찍니? 자, 우리 소영씨 한번 갈까요? 소영씨. 우리 귀여운 고양이랑 오늘 찍기로 했잖아. 아, 죄송해요.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데려왔어요. 나도 알레르기 있는데. 어떤 거야? 소영씨 알레르기. 무서워. 언니, 도와주세요. 아, 고양이가 지금 어디 있니? 가만 있어봐. 그래, 겨울 전반에 보면 털 있잖아요. 털 이런 것만 있으면 돼. 가만 있어봐. 자, 털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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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잡아봐. 자, 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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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머리 눕고. 자, 머리를 살짝 꼬리 흔들어. 어, 고양아 왜 이러는 거야, 진짜. 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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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들어. 홍 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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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옙 closing year kyinkanarip off solo 한번 centimeter 이거 다 가려 divisions outras 대박! 고양이 알러지 있으면 이런 털만 있으면 된다고! 알겠지? 네! 그럼 다음은 우리 지윤씨 찍어볼까요? 지윤씨! 내가 단발로 하고 오라고 했잖아 머리 바꾸기 싫은데 난 바꾸고 싶은데 뭘요? 모델을! 네? 모델을 바꾸자 언니! 도와주세요! 너 지금 머리 자를 수 있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머리 자를 필요 없어 이런 스카프 있지? 스카프로 말아 자, 만 다음에 자보자 뒷머리를 천천히 해주되 오늘은 천천히 묶어주는 거야 쭉쭉쭉 쭉 묶고 끝까지 쭉 내려줘 쭉 쭉 잠깐만, 아직 아니야 쭉 그 다음에 너무 다리 벌리고 서 계신 거 아니에요?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잠깐만 아니야, 오늘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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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깔끔하게 묶은 다음에 뒤로 쑥 말아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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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옥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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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축 찍어줘, 뒷면축 찍어줘 뒷면축 찍어줘, 뒷면축 찍어줘 뒷면축 서있어, 서있어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오, 언니 맞지, 맞지, 맞지 오, 언니 어, 뭔데, 뭔데, 뭔데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앞머리 없는 사람도 앞머리 만들 수 있어요? 앞머리 쉽게 만들 수 있지 뭐하러 머리 자르니? 가운데로 와봐 그럼, 그럼 자, 가운데로 와서 잠깐 앉아봐봐 자, 자, 자 언니, 다리 모으고 앉으세요 자, 앞머리 없는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서 요거만 있으면 돼 요거만, 요거만 요렇게 그리고 쉽게 묶어주는 거야 오늘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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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되게 이렇게 머리를 묶어준 다음에 자, 요 공간을 열어줘 이렇게 열어주고 이 안으로 쑥 뒷머리를 쑥 잡아 빼주는 거야 이렇게 раст지 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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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Rae 아... 머리... 아니! 나 셀러버니아! 오늘 사진 잘 찍어야 돼 오늘 우리 사진 촬영하는 거 많은 셀럽들이 와서 보기로 했단 말이야 내가 다 초대했어 여기 봐봐 여기 우리 배우들도 계시고 우리 기자님도 계시고 우리 여기 KBS 아나운서도 계시네 보민아님 뭐 하는 거야 다 내가 보는 셀럽들이야 아무튼 오늘 잘 찍어야 돼 셀럽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 누구부터 찍니? 자 소윤씨 가실게. 오우 잘났다 너무 귀엽다. 이거 뻣뻣해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거 안 했어요? 스트레칭이요? 아 해볼게요. 저 뻣뻣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식초라도 먹고 와. 저 식초 못 먹는데 그럼 모델을 바꾸자. 어떡하지? 했어 내가 도와줄게. 보민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보민 언니? 야 뭔 소리야? 내가 했는데. 언니 완전 유연하시잖아요. 진짜 뭐하는 거야 진짜. 우리 보민 언니가 얼마나 유연하다고요. 유연해요. 봐봐. 완전 유연하잖아. 뭐가 유연해? 하나도 안 유연하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아니. 유연하지 않아도 소영아 할 수가 있어. 유연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잘 봐. 보여주세요. 잘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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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해봐. 어머 어머 어머. 짜자자자자잔. 어우 힘들어. 어떻게 찍는 거야. 아니 아니 이렇게 잡아. 네 잡아서. 손 잠깐만요. 손. 자 어떻게 한다는 거지? 자 좀 더 내리시고. 잠깐만 다시. 자 여기 웡아. 아우 유연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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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아니야. 내가 더 유연하게 찍을 수 있어. 봐봐. 더 유연하게 찍을 수 있어. 청바지 있지?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 돼. 청바지를 입어요? 청바지 입고 더 유연하게 찍을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청바지. 신발 줘봐. 신발 주고. 소영아 나 좀 도와줘. 제가요? 더 유연하게 찍을 수 있다고. 봐봐. 언니 등판이 되게 넓네요. 진짜. 자 뒤에 나오실게요. 봐봐. 우와. 우와. 언니. 아니. 나 세일러분이야. 네 세일러분. 어려워. 도우. 공이 행복했다. 이거 유연하게 만날 수 있는 거야? 언니 감사해요. 도우 필요하면 또 연락 드릴게요 언니. 연락자. 언니 내려가는 길은 이쪽이에요 거기 아니에요. 언니. 언니 찾았다. 전화 드릴게요. 어 그래 우리 보민씨가 와가지고 절 찍었네 하지만 이번엔 몇 차례지? 야 누나 한번 찍어볼까? 그래 오늘은 무슨 컨셉이니? 누나 오늘 저기 인어공주 컨셉 알고 있어 인어공주! 내가 인어공주잖아 자 찍어봐 잠깐만 그 꼬리 어디 갔어? 어? 꼬리 뭔 꼬리? 인어공주 꼬리 꼬리? 나 꼬리 안 가져왔는데 아 누나 또 찍지마 그럼 알았어 물고기 꼬리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인어공주? 인어공주? 자자자자 이런 고등어 생선 꼬리 있지? 이것만 있으면 돼 자자자자자자자자 인어공주가 될 수 있다고요?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여기 가슴 밑으로 살짝 가게? 조금 더 일단 찍어볼게 아니야 아니야 내 몸이 너무 크잖아 가슴 밑으로 진짜 내 몸이 작게 놔야지 아, 진짜. 다시, 다시, 다시. 뒤집어 들어. 아, 진짜. 배가. 인어공지야. 개그 아니야, 개그. 오, 좋아. 됐니? 오, 좋아, 좋아. 오, 오해, 오해. 나 셀러버니언. 오, 오, 오. 오빠 머리, 머리. 오, 오, 오.